그러면 우리 마저 이 코드를 좀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이전에 썼던 이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then 안에 펑션이 들어가 있는 괴상함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저걸 뭐라고 하냐면 익명함수라고 해요 우리가 만들었던 이 콜백 함수는 이름이 있죠 얘는 이름이 있는 함수예요 얘는 이름이 없는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가 이름이 필요한 경우는 걔를 여기저기서 부를 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딱 then 안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름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한 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 위에 있는 것과 지금 제가 선택한 것과 똑같은 코드 똑같은 코드는 이렇습니다 이거 똑같은 코드예요 즉, 여기 있는 이 함수의 함수는 콜백 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얘를 위에 걸 지워버리고 그럼 지금 이 상태랑 똑같은 게 뭐냐면 자, 얘가 이것이라면 이것을 여기 있는 저 함수의 정의 부분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도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익명 함수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패치 API의 사용설명서를 잘 보시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사용설명서를 잘 보시면 여기 있는 then에 우리가 callback 함수를 이렇게 주게 되면 저 callback 함수를 패치 API가 실행시킬 때 저 함수의 첫 번째 인자의 값으로 리스폰스 객체를 주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res fons response 아무렇게나 적어도 돼요 이름은 중요한 것은 이 함수가 호출될 때 리스폰스 객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이해 안 갈 수도 있는 그 어떤 것을 입력 값으로 주면서 호출할 것이다라고 사용설명서에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도대체 이 response라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console.log를 통해서 한번 찍어보죠 리로드하고 패치를 해서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게 나옵니다 진짜 response죠? 클릭하면 response라는 객체 여러분 객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리스폰스라는 객체에 여러 속성값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status가 2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00이라고 되어 있죠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통신을 할 때 웹서버가 응답을 하면서 200이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200은 성공이라는 의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서버가 웹브라우저한테 404를 던져줘요 404는 not found 찾을 수 없다는 것의 숫자예요 코드네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html인 걸 요청했고 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서버가 200을 알려줬는데 리스폰스라는 객체의 status라는 속성의 값이 200인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는 파일인 지금 javascript라는 파일은 여기 없거든요 그것을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패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바스크립트를 요청했고 파일이 없잖아요 그럼 웹서버가 404라고 하는 메시지를 브라우저에게 보내줍니다 404는 파일이 없다는 것에 대한 전세계적인 약속이고 리스폰스 객체를 보면 클릭했을 때 스테이터스가 404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저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저 값은 어떻게 갖고 오냐? 객체라는 것에서는 .status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패치 404가 나오죠 그럼 이걸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만약 만약 얘가 404라면 경고창을 띄워서 파일이 not found 이렇게 경고창을 띄울 수 있겠죠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클릭 not found 가 뜨는 거죠 근데 이걸 HTML로 하면 파일이 있잖아요 패치하면 보시는 것처럼 리스폰스 스테이터스가 값이 뭐겠어요? 200이에요 404와 다르죠 그러니까 경고가 안 뜨겠죠 바로 리스폰스라고 하는 객체는 패치를 통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웹 서버가 응답한 그 결과를 담고 있는 객체 데이터가 리스폰스라는 것이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서버랑 통신을 할 때 어떤 상태로 통신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단서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코드에서는 우리 살펴본 게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 위에 있는 코드는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원리를 알면 자유도가 높아져요